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양수, 음수, 영값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영값인 경우, 텍스트인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콤마 같은 경우는 천 단위 구분기호잖아요. 그때 쉼표를 쓰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천 단위 배수로 표시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 2, 3, 4, 5에다가 샵, 콤마, 샵, 샵, 영,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샵, 샵, 영, 다음에 콤마,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 뒤에 세 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천 단위 배수,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천 단위 배수로 표시하는 거 쉼표 이후에 콤마 이후에 더 이상 코드를 쓰지 않으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는 유효 자리 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은 영은 표시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0, 1, 2, 3, 4, 5. 지금 1, 2, 3, 4, 5 앞에 있는 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샵, 콤마, 샵, 샵, 샵 그러면 앞에 있는 영은 안 나타내요. 얘는 무시해버립니다. 왜? 샵 때문에. 그 대신 이 쉼표, 세 자리마다 쉼표. 그래서 1, 2, 콤마, 3, 4, 5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0은요. 샵하고 또 달라요. 샵은 유효하지 않는 영은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0은 표시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해버려요. 이렇게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예요. 0, 0, 0. 그러면 지금 점을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앞에 0 한 자리지만 1, 2, 3, 4, 5는 다 나타내야 돼요. 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점 다음에 0, 0. 얘는 0, 0. 소점 두 자리까지 나타내고자 할 때 이렇게 0, 0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샵과 0의 차이점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샵은 유효하지 않은 영은 표시하지 않는다. 영은 표시한다. 영으로. 그 차이점. 이번에는 Y, Y인데요. 연도를 끝 두 자리만 표시한다. 2015, Y, Y 그러면 15년. 앞에 20이 생각된 거죠. Y, Y 했기 때문에 15. 그 다음에 M, M, M 그러면 월을 J, A, N, D, C. January, December. 세 글자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달, M, M, M 그러면 J, U, N 이런 식으로. 디디 같은 경우는 1을 이렇게 두 글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디디가 두 글자니까. 예를 들어서 25일이다 그러면 디디 그러면 25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얘는 원래 두 글자니까 25인데 만약에 1일이다 그러면 0,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앱기호 골뱅이 같은 경우는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를 함께 표시해 줘요. 예를 들어서 컴활 그랬는데 골뱅이, 골뱅이 그러면 이 컴활이라는 글자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컴활, 컴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별표 두 개가 찍히는 거죠. 앱기호. 보통 우리가 골뱅이라고 표시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을 줄 수도 있고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글꼴 색이든 조건이든 전부 다 대괄어로 열고 닫는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 구역의 첫 부분에 지정하고 글꼴 색을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글꼴 색을 입력한다. 그 다음에 조건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로 묶는다. 이거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돼요.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원본 데이터 5054.2예요. 여기다가 샵샵샵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유점 뒤에는 안 나타내잖아요. 그냥 샵샵샵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점 앞에만 나타내는 거예요. 5054 이렇게 소유점에 대한 지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골뱅이 앱기호 화이팅 그러면 대한민국 화이팅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화이팅 붙어버리는 거고. 원본 데이터가 15시 콜론 30콜론 20인데 서식이 HHMMSSAMPM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15시는 3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5시니까 HHHH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고 MM 얘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30분 22초 그 다음에 AMPM PM 이렇게 나와 있는데 HHH 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어떻게 나와야 돼요? 두 자리니까 03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두 자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같은 경우 2013년 02, 01 날짜인데 Y가 4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 4자리 나와야 되고 MM 두 글자 그러니까 02 그 다음에 DDD, DDD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FRI 유일이 세 글자로 나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DD가 아니고 DDD예요. DDD 이렇게 되면 유일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겠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